와 정말 여러분들 호응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가 되게 신나고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벌써 저희 헬로비너스의 마지막 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혹시 마지막 곡 뭔지 아시나요? 더 크게 뭐라고요? 목이 쉬겠네요 아 여성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저도 사랑해요 그러면 마지막 곡 저희 세 번째 미니앨범 차마실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